안녕하세요 펴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컨텐츠입니다 뭡니까?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11900, 11700, 11600, 500, 100까지 새로 나온 신제품이 대거 표에 수록되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구독과 저의 잊지 마시고 가격 기준은 1월 10일 단아화 최저가 기준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한번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형 CPU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고급형 CPU의 최고복은 뭡니까? 지금 현재는 12900K입니다 이 12900K가 게이밍 성능이나 싱글 성능, 멀티 성능 전 한몫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저형인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은 70만원에 호가하고 저번 달 대비 오히려 2만원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성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종합순위는 13위 그나마 멀티코어 그러니까 랜덤 인코딩 가성비 순위가 7위 정도라서 최고급 CPU로 작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고려할 만한 CPU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590X 같은 경우에는 현실점을 사면 안 될 것 같죠 게이밍 가성비 12900한테 지고 싱글 성능도 12900한테 밀리고 멀티 성능만 비슷한데요 가격적으로 오히려 더 비싸니까 보드값도 비슷한 걸 써야 되고 쿨러값도 비슷한 걸 써야 돼서 사실 총 26제프 중에 25등의 가성비라는 건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얘기했죠 지금 시점에서 590X 사는 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12900F입니다 12900F 같은 경우에는 62만원 정도 나왔는데 사실 12900KF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6만원 차이 나죠 6만원이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한 10% 정도의 가격 차이입니다 근데 멀티 성능이 꽤나 차이가 큽니다 에이 성조님 이거 내가 알아봤는데 전력재환 해제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전력재환 해제하고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전력재환 해제하면은 그래도 멀티 성능이 한 2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이 쳐지진 안 돼요 문제는 대부분 유저는 전력재환 해제라는 게 뭔지도 봅니다 그거 바이오스에서 일일이 설정을 해야 적용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비교는 스톡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엠티도 피부가 안 낀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2900을 사실 노말로 사서 전력재환 해제 안 하고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12900KF 사시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좀 더 제 성능이 뽑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게임의 성능이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소폭 차이가 나고 싱글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다 차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왕 최상위 제품을 살 거면 12900KF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3950X인데요 3950X는 모든 제품 중에 가성비가 꼴찌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종돼서 그렇습니다 150만원 주고 산 사람은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2700KF입니다 12700KF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또 요것도 저번 달에 대비해서 한 2만 5천도 올라가지고 출시가 보다 비싸졌습니다 역시 좋다고 13900KF는 무조건 오르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요 왜냐하면 B660보다 나와가지고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B660보다 비싸게 나왔고 근데 나 CPU가 또 소폭 올랐으니까 결국은 저번 달에 Z690 넣어서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게 돼버렸거든요 어쨌든 일단 CPU의 가성비만 봤을 때는 렌더링 인코딩, 멀티 성능, 가성비가 3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요거가지고 작업을 한다 아까 얘기했던 영상 편집 아니면 음악 편집 이런 있잖아요 렌더링 인코딩을 하신다고 할 때는 갈만한 CPU입니다 보드가 B660 상급이나 아니면 HU70 터프 프로 같은 상급 그런 제품 사시면 생각보다 그리 비싸지 않게 보드도 구할 수 있고요 한 20만원 정도에 그리고 쿨러도 공랭 대장급이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작업용 PC로 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5900X입니다 5900X 같은 경우는 11700K와 상당히 흡사한데요 싱글 성능 제외하고는 멀티 성능도 비슷하고 게임 성능도 비슷해요 근데 가격이 안 비슷합니다 지금 62만원인데 사실 이거 62만원 주고 사고 보드 얘도 한 20만원째 사야 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20만원 주고 사면 가성비가 12700K한테 비교했을 때 한 15만원 정도 떨어지는 편이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지금 추천하기는 애매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2700F입니다 12700 노멀은 출시되지 않았고요 F버전인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40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7만원 차이면 11700K랑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KF랑 F는 7만원 차이 정도네요 가성비를 봤을 때 게이밍 가성비는 좀 더 등수가 좋고 멀티 성능 가성비는 조금 처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력 제한이 좀 빡빡하게 걸렸기 때문에 논 K 제품들은 K 제품하고 다르게 멀티 성능이 꽤나 많이 처집니다 그래서 멀티 성능이 좀 처지고요 대신 게이밍 성능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 없고 싱글 성능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부하가 작게 걸릴 때 싱글 성능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때는 전력 제한이 걸리더라도 재성능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11700KF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3080 같은 고성능 그래픽 카드와 조합했을 때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 혹시나 작업을 겸한다 했을 때는 11700KF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양자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9 10세대 11세대는 사면 어서오세요 후구님 말랑카오 돼요 블랙 말랑카오 이거는 사시면 안됩니다 가격 제어봤을 때 11700KF를 능가한 놈이 없는데 그러니까 더 싼 놈이 없다고 다 11700KF보다 비쌉니다 근데 멀티 성능 11700KF보다 구리고요 싱글성능 11700KF보다 구리고요 게임에서는 11700KF보다 구립니다 그 다음 보드값이 싼 놈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라이점 5800X까지 싹 다 사시면 블랙 말랑카오가 되십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12600KF입니다 KF 가격 기준으로 적어뒀는데요 이것도 좋다고 입소문 나서 그런지 가격이 살포시 올랐더라고요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좋다 그러면 가격을 자꾸 올려 그래서 B660 보드 나왔는데 불구하고 생각보다 구매가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왜? 12600K 정도 되면 전력 소비는 꽤나 크기 때문에 B660 중에서 중상급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H619 이런데 못 써요 제 성능 안 나옵니다 어... 그래서 아... 여튼 뭐 전체 가성비를 봤을 때 5600KF랑 비교하면은 뭐 비등비등한 수준이에요 어쨌든 총 가성비는 3이고 멀티 성능은 12600이나 11400, 11500 따위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K 버전은 코어가 10코어예요 이 코어 4개를 더 붙여줍니다 근데 이 노멀 버전들은 P코어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6코어거든요 캐시 용량도 2메가 차이 나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이나 멀티 성능 이런 거 봤을 때 분명히 11600K가 낮다고 봅니다 싱글 성능만큼은 얼마 차이는 나지만 멀티 성능이 꽤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뭐 작업을 한다 쳐요 특히 요새 영상편집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게임도 같이 한다고 하시는 분 아니면 원컴 방송을 한다는 분 그런 분들은 11600KF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물론 난 게임밖에 안하는데 하시면 12400KF나 12500KF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여전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고 그래도 CP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보드 가격에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만한 제품을 생각하면서 추천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900 뭐 단종 제품입니까 굳이 볼 필요 없는 거고요 어... 11세대 10세대 i7은 사면 아시죠 블랙말랑카우2가 됩니다 이거 그냥 12600K한테 다 정리당하는데 가격적으로 12600K랑 비겼을 때 더 싸다고 할만한 제품이 마땅치 않죠 비슷하거나 뭐 조금 더 싸긴 한데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면 쭉 그었을 때 요 중간에 있는 12600, 12500 빼고는 굳이 살 게 없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12600노말이나 12500노말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같은 항목으로 적어놨는데요 얘네들 성차에 거의 없을 다 뭐 클럽 뭐 0.2, 0.1 차이 나는데 그 가지고는 체감할 수 있는 성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뒀고요 가격 기준은 12600 기준으로 적어놓긴 했지만 11500도 11600이라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어... 요거보다 한 2만원 싼데 어쨌든 가성비는 비슷할 거예요 똑같이 2등이 찍힙니다 2등이 찍히고 어... 11400F가 있는데 굳이 이 제품들은 선택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하지만 내가 뭐 아싹쓸하게 몇만원 더 많아서 투자할 때를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12600이나 12500노말을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고 당장에는 추천 목록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칠해놓은 걸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5600X 보죠 5600X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넘게 1년 한 2개월 3개월 동안 계속 추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밀렸어요 누구한테 밀렸냐면 신제품은 12400F한테 밀렸습니다 12400F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일단 게임의 성능은 거의 똑같아요 램오버만 완전히 똑같고 램오버 안 했을 때 진짜 미묘하게 쳐집니다 1%? 하여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게임의 성능은 신강 성능 같은 경우에는 12400F가 좀 큰 폭으로 크긴 한데 이거는 체감으로 확확인하게 확 느껴지는 거 아니라서 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멀티 성능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는데 소폭 12400F가 좋죠? 어? 그러면 성주님 5600도 쓸만한 거 아닌가요?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을 봤을 때 12400F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 정도만 살 수가 있어요 실 구매가 근데 5600X는 30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를 줘야 되죠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거의 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작게 차이 난다고 해도 7, 8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정도 차이를 봤을 때는 보드 값에서 11400F는 비싼 걸 굳이 안 사도 되거든요 얘도 한 13만 원짜리 사면 커버가 돼요 13만 원, 15만 원? 이거 사면 커버가 되니까 어? 성주님 그러면은 뭐 5600X를 7만 원짜리 보드사사 끼운다 쳐도 전체를 봤을 때 11400이 가성비가 더 좋네요 그런 거죠 이게 보드 값 파업 안 했을 때도 11400이 가성비가 좋지만 보드 값을 포함하더라도 12400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신... 신규? 구매자들은 5600X 사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인텔 펜보이 분들은 딱 그냥 12400F 갈 거고 AMD 펜보이 분들도 고민을 좀 하는 시기가 온 거죠 제가 생각에는 5600X의 가격이 한 4만 원, 5만 원 좀 떨어지면 좋은 경쟁 상대가 될 것 같긴 한데 당장에는 보드를 가리지 않고 이전에 쓰던 2000시리즈 라이즈의 2000시리즈 3000시리즈 거기서 업그레이드 할 때는 5600X를 볼 만한데요 그게 아니라 보드부터 아예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현 시점에서는 12400F가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400F를 추천하고 5600X는 메인보드 그대로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한테만 추천한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뭐 APU거나 단종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성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제품들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APU는 그래픽카드 달지 않고 사용하실 때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공국은 그래픽카드 달고 봤을 때는 굳이 이 제품들이 가성비가 좋게 나올 리가 없겠지 하하하하 그랬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고급형 CPU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추천목록은 12700KF 12700F 12600KF 5600X 12700KF 12400F 대부분 인텔 제품으로 도배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제 좀 낮은 등급의 그래픽카드 3070, 3060Ti, 3060 정도 사용할 때 쓰기 좋은 중급형 CPU입니다 중급형 CPU에도 11400이 들어가 있는데요 5600이랑 이거는 얘네들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라인답이라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에 올려준 거는 위에들하고 비교해도 쳐지지 않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서 위에 올려준 거고 보통은 이 i5나 라이젠5는 중급형 CPU로 보는게 맞겠죠 자, 그렇게도 한번 볼게요 일단 가성비 1위는 요번에 마찬가지로 새로나온 12100F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D4 메모를 사용해도 1위를 차지했어요 보면은 여기 밑에 거 압도적인 차이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잘 볼까요? 일단 게이밍 3070 기준을 봤을때 요 밑에 애들 그냥 다 압살해버립니다 싱글성능? 아이 그래 게이밍은 압살 안에다 쳐 뭐 2% 차이나 애들도 있으니까 7% 차이나 근데 싱글성능은 진짜 압살이야 10% 차이나 싱글성능 말고 멀티성능은 좀 처지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얘는 기본적으로 4코어 기반이다 보니까 멀티성능 같은 경우에는 좀 처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게이밍으로만 봤을때는 요 밑에 애들을 확실하게 잡아버립니다 그래도 또 멀티성능이 못 쓸 정도로 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 가성비 순위는 요 사이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웃긴거는 원래 이거 출시했을때 128,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5만원 16만원 올랐어요 제품이 품절이 나서요 거의 2,3만원 올랐는데 여기서 1등을 한거야 만약에 2,3만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라 적어놨던 분야까지 얘가 1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12,100F 사는게 좀 애매해요 15만원 주고 사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 돈이면 그냥 12,400F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2,100F는 정상적인 가격인 13만원 이하를 다시 내려간다 그래도 되면은 살만한 제품 아주 좋은 제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에는 이 라인업에서 저는 12,400F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보드값에서 12,100F가 좀 더 싸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돈을 더 투자한 만큼 보시다시피 게이밍 성능 차이가 나고 싱근성능 차이는 거의 없지만 멀티 성능은 꽤나 큰 폭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시 6코어는 6코어다 그리고 이 벤치가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전혀 안 돌리고 게임만 돌렸을 때 확인하는데 여러분 게임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뭐 디스코드 키고 유튜브도 옆에 올려놓고 심지어 모바일 게임 하면서 또 다른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거보다는 게임의 100분율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사실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서는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3070이나 3060 Ti의 가격이 100만원을 훨씬 넘어가는 시점 이 시점일 때 이 성능 차이 8% 5% 차이 무시할 게 못 되거든요 맞죠? 맞잖아요 돈은 떴을 때 8만원 5만원 차이 다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가서 여러분 고성능 그래픽카를 사용하신다면 그럼 기준은 어떻게 되죠? 3060 Ti 3070 위에급 쓰신다면 12400 가는 게 맞고요 여러분 3060 이하급 3060 2060 1660 이런 거 쓰실 때는 12100F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가성비 2등도 있고 4등도 있는데요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 왜 사? 솔직히 12100F가 지금 가위점 내서 19만원 얘기하는데 3만원 더 주고 그냥 12100F면 훨씬 낫습니다 12100F면 훨씬 낫고 왜? 돈 준 만큼 성능이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원래 위로 가면 갈수록 돈 준 만큼 성능이 안 올라간다니까 근데 돈 준 만큼 성능이 올라간다? 그럼 윗급 사야되는 거예요 3만원 3만원이면 그냥 치킨 한두 번 덜 먹고 12400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얘들 말고 다른 애들 딱 보면은 가성비가 애초에 1,2등하고는 차이가 크니까 밑에급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라인은 고르기 정말 편합니다 12100F 정상 가격일 때 산다 아니면 12400F 산다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밑에 거 다 패스하고 중고평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급평입니다 손님 보급평이 12100F가 원래 얘는 여기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위에 올려줬냐 4코인데 6코를 위협하는 멀티 성능 게이밍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 올려준 거예요 원래 여기 있는 게 맞고 12100F가 만약에 이거 처음에 출시된 가격인 12만원 13만원이냐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얘가 가성비가 1일걸요 자 13만원일 때 2위죠 12만원이면 1위입니다 여기서 맞죠 근데 지금 물건이 없어서 15만원이 된 거야 그래서 3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00F가 정상가격으로 찾아간다면 무조건 12100F 사는 게 맞고요 지금 급히 사야 되는데 12100F 너무 비싼 거 같은데요 하신 분들은 11100F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저게 정상가격이 되면 11100F보다 가성비가 좋고 지금 가격에서는 11100F가 좀 더 가성비가 좋다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아 물론 펜티엄이랑 새로 나온 라인업이 있는데 걔네들은 2코어 기반이라서 좋을 리가 없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뭐 어쨌든 제가 조만간 제품을 구하게 된다면 표에 추가해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그거 따지도록 하고 당장은 11100F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11100F 정상가격이 있다 산다 정도의 선택만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급형에서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번 달 CPU 가성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성주님 이제 옛날 거 사면 망하겠네요 무조건 흑우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옛날 거 사면 무조건 흑우돼요 제가 뭐 인텔 소식의 펜보이는 아니거든요 AMD 펜보이인데 지금의 AMD 사라 그러니깐 좀 그래서 5,600X 가격 좀 내렸으면 저거 정도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한번 총 정리해주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전체 가성비 1위는 신제품 12400F가 차지했습니다 B66군 보드 그리고 H16군 보드가 동시 출시됐기 때문에 약 40만원 이하로 CPU 보드를 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경쟁사의 5600X 보다는 확실하게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고성능 3070, 3060, TI급의 그래프 카드를 나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CPU가 되겠죠 멀티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2위 같은 경우는 12600 노말이나 12500 정도가 차지했는데요 요놈들은 사실 14400F와 클럭 차이빼 건 없거든요 이것도 클럭도 엄청 차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2등이지만 영역이 겹치고 그리고 좀 비싸기 때문에 굳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멀티 성능 좀 더 고성능 CPU를 쓰고 싶다면 캐시 용역도 다르고 이 코를 집어넣어 줬고 클럭도 확실하게 훨씬 높은 11600KF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비싸긴 하지만 멀티 성능이 특히 비교가 안될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가볼만 해요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만 볼 때는 여전히 12700KF도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을 하시고 게임에 좀 더 높은 프레임을 원하신다 고성능 CPU를 좀 사고 싶다 게임 용도에 그럼 12700KF까지 추천드리고요 가성비와 별도로 만약에 추천한다고 하면 5600X 정도는 뭐 신규 구매자 말고 기존 보드를 놔둬놓고 업계이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라이젠 플러스나 아니면 라이젠2 이런거 쓰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5600X 가볼만 합니다 어 그리고 인텔은 12900KF 정도가 가볼만 한데 저거는 진짜 순수하게 작업으로 돈 벌어먹는 그런 전문가형 그런 CPU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고급형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중급형 같은 경우에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기에는 좀 하위급인 엔트리급에 가까운 12100F가 가성비 1위를 차지했어요 사실 중급형 시작은 11400이라고 봐야되고 여러분이 3070급 그래픽카드 쓰고 있다면 혹은 3060TI급 그래픽카드 쓰고 있다면 12100F와 12400F는 생각보다 성능 차이가 큽니다 그래픽카드 성능이 뭐 5% 정도 까진다면 사실 5만원 손해보는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웬만하면 돈 좀 더 투자해서 12400F 쓰시는거 추천드려요 특히 최소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통 렉 걸린다고 생각하는 그 구간은 최소 프레임 방어율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저는 분명히 12100F와 12400F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400F 램오버해서 쓰시면 3070이나 3060TI 쓰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가성비 1위를 12100F는 어디다 쓰는데요 1660 2060 이런거 쓰실때 가성비가 좋은 CPU가 되겠네요 그 외에 뭐 가성비 3등 차지했던 11400 이런거 있는데 이런거 굳이 볼 필요 없어요 뭐 3등이라 해도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 좀 더 못해서 11400F 쓰십시오 자 보급형 CPU는 11100F가 정상가격인 13만원 미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개가 짱이고요 지금처럼 15만원까지 올라가 있을 때는 그냥 11100F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영상 총 합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때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음 뭐라 해줄 말이 없네요 AMD한테 가격 조금 더 안정화 시켜주면 좋겠다 아니면 빨리 신제품 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경쟁은 소비자를 웃게 하는 거고요 저희는 웃으면서 이기는 편 들어주면서 가성비 좋은 제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잘생각